운한 숨을 시험에 반복되는 시련 앞에서는 무의미한 싸움은 실어 담아낼수록 한 가시가 되요 들키고 싶지 않았게 더 감추면 마음이 아파지게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사소한 일은 다 가장 창피 이긴 사람이야 이긴 사람이야 입술이 아니야 나 큰일 나 입술이 아니야 뭐야? 와 나 이렇게 생겼어? 지금까지 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이 왜 저래? 우석이 왜 저래? 아 잠깐만 우석이 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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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들어왔어요 우석이 왜 저래? 너무 이쁘어 우석이 왜 저래? 랄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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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커피 한 잔에 가요. 변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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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간편하게 퍽어 먹으러 가요. 퍽어 먹으러 가요. 찹쌀! 어휴! 죄송합니다. 치아인데? 하지마! 하지마! 치아인데! 치아! 치아! 으악! 으악! 아! 이리와! 샤워. 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